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세종왕국어 4 공부해요 어휘와 표현 근황 공부는 잘 돼요? 취직 준비는 잘 돼요? 네 그럭저럭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신나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공부는 잘 돼요? 공부는 잘 돼요? 공부는 잘 돼요? 공부는 잘 해주실 거라 공부는 잘 돼요? 공부는 잘 Huh? 공부는 잘 aware 공부는 잘 specialize 비교에 해결해요? 공부는 잘 선택해요? 공부는 잘 aboard 네, 똑같지요 뭐. 지루해요. 심심해요. 문법 동사으면서. When you do two things at the same time, you can use this grammar. 1번, 뭐해요? 친구를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면서. 2번,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도 다녀요. 대학원, graduate school, 다니다, 다니면서. 3번, 치엔씨는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봐요. 먹다, 먹으면서. 연습 1. 점심 먹었어요. 지금 일하면서 먹고 있어요. 1번, 점심 먹었어요. 지금 일하다. 일하면서 먹고 있어요. 동사으면서 2번, 3번, 4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2번, 요즘 공부는 잘 돼요? 식당 일은요? 네, 그럭저럭요. 공부하다. 공부하면서 식당 일도 하니까 조금 피곤해요. 3번, 지금 뭐 하세요? 청소하다. 청소하다. 음악을 듣다. 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청소해요. Or, you can say,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해요. 들으면서 듣다. 듣다. irregular. 4번,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 이야기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대화 1 책을 보지 말고 한번 들어 보세요. 일과 근황 대화 1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할 때도 많아요. 수진 씨는요? 저는 늘 똑같지요.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래요? 그럼 봉사활동을 해 보면 어때요? 저는 요즘 주말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돼서 주말이 즐거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제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요. 자, 다시 들어 보세요. 여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남자는 요즘 주말에 뭐해요? 듣고 메모해 보세요. 일과 근황 대화 1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할 때도 많아요. 수진 씨는요? 저는 늘 똑같지요.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래요? 그럼 봉사활동을 해 보면 어때요? 저는 요즘 주말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돼서 주말이 즐거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제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요. 1번 여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늘 똑같아요. 재미없고 심심해요. 2번 남자는 요즘 주말에 뭐해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책을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할 때도 많아요. 수진 씨는요? 저는 늘 똑같지요.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래요? 그럼 봉사활동을 해 보면 어때요? 봉사활동, volunteer work. 저는 요즘 주말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near my company. 보육원, orphanage.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돌보다. take care of. I'm taking care of kids there. 같이 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돼서 주말이 즐거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제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요. 같이 읽어요. 듣고 따라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일할 때도 많아요. 수진 씨는요? 저는 늘 똑같지요. 재미없고 심심해요. 그래요? 그럼 봉사활동을 해 보면 어때요? 저는 요즘 주말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주말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 즐거워요. 그래요? 저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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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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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